마크 프랜스키라는 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자꾸 ADHD라고 하지 마세요. 미아나 레이비티, ADHD 비슷한 것보다 주의적 결핍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린 EOE, engage me or engage me. engage, 포함시키다. 당신의 수업에 나를 포함시켜주세요. or 그러지 않는 embrace, EOE에요. 인 레이비티, 열받는다. 물론 선생님들이 진짜 안경을 꼭 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들이 하하하니 패밋하면서 신나잖아요. 애들은 자기가 그 수업 속에 있을 때 재미를, 진정한 재미를 느껴져요. 이게 안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행위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학교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은 신나잖아요. 아이들한테 수업이 겸허하게 끌어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